자 디비전에 어느덧 마지막 미션까지 와있습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미션까지 오늘은 시작하겠구요 유튜브에서 조많은 많은 좋아요 엔딩편이기 때문에 많이많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구요 자 유엔총회장 마지막 미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는 어려움으로 가겠습니다 어 엔딩편이네 자 좀 빡셀겁니다 자 들어갑시다 마지막 미션 스토리 한번 느껴봅시다 지휘가동 대화를 안하네 폭팔물을 획득하라는데 오케이 조금 터지는 미션인가 조건이 준비되네 저희는 너덧을 터뜨려야 합니다 서울덧을 터뜨려야 합니다 서울덧을 터뜨려야 합니다 무슨 쟤네들 체력 왜저래 서울덧을 터뜨려야 합니다 서울덧을 터뜨려야 합니다 서울덧을 터뜨려야 합니다 이제 좀 시작해야겠다 우아 아 뒤에 있는데 자 오른쪽에 저쪽 이름 뭐였냐 저거 노랑색 정끼 누가 그걸 왜 가글린거야 저거 야 노랑색 유닛이 이름 뭐였지 엘리트 아 엘리트 엘리트 어 엘리트 야 이거 뭐 지뢰는 하나도 안 맞네 거의 데미지 안들어가 인공지능증 저거 해야돼 야 갑시다 아 뭐야 아이템 썼네 기다리래 빨리빨리 빨리들어오세요 빨리들어오세요 템 파밍할거 없으면 들어오세요 뭐야 이거 뭐지? 뭔짓 했어 야 발목지뢰야 이거? 아 뭐 발목지뢰 설치해놨어 아 그거 스나가 뭔 지뢰 설치해 어 맞다 빨간색 빨간색 반짝반짝거리는거있어 근데 그거 전기 지뢰일텐데 아닌가 전기 맞으면서 피깎겠다고 개복치샷 조복치샷 조복치 오랜만에 나왔네 조복치 여러분들 좀 뒤로가세요 좀 무섭습니다 아 네 아니네요 어 역시 쫄고 쫄 쫄았습니다 좀 윤불허전이네 쫄았습니다 예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와 뭐야 여기 여기 이거 KK캅스에 나오는 건물 아니야 이거? 근데 혹시 딴 길로 가는거 아니지? 어 글로 가면 안돼 뭐하세요 깽클리 따라가야돼 깽클리 따라가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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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길로 가는거 아니지? 어 뭐야 나 야 저게 완전 쏘는게 그냥 터레소리인데 저거 보니까 깽클리 튕 야 깽클리 튕겠어 어? 깽클리 깽클리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델타오류 델타오류 이거 못게 절대 못게 우리 둘로는 못게 일단 마모네 여기서 기다리죠 이스턴님 있잖아 이스턴님 왜 똑같은 만렙인데 이스턴님 무시하는거지? 이스턴님 왜이렇게 이겨야 아니 야 4명의 물량이 나오잖아 지금 이스턴님 보여줘 이스턴님 본 때를 보여줘 이스턴님 왜 못해 룬님은 바로 오시기나 하세요 다왔어요 천천히 갈테니까 총 그것좀 바꿔야겠다 왜이래 잠깐만 에레리 제거하라네 이런 자리가 조졌다 애들 해골표시 떴다 아 근데 왜 싸움이다 장탄량이 안올라가지? 저기요 룬님 템 연구하지마시고 빨리 지원하세요 혁재형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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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냥 끝까지 그냥 하시는게 아예 안하시면 어떻게 이제 어 왔다 여기가 어디지? 내려오시면 되구요 갱클님 와 여기 아직도 정리 안됐어? 질이네요 자 갱클님 들어오시면서 바톤토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터져라 터져라 어 나이스 샷 아 나 데미지가 너무 약해 사실 너네 편이야 가자 자건 질려버려 질러버려 나 왜 애들 맞추니까 애들 막 굴붓거나 스턴 걸리가 나 그 오빠 옵션에 달렸나보지 어 옵션에 달렸나보지 어 어 쟤네네 뭐 레이저 달렸어 무서워 죽겠어 아 아 아 샷건 흠흠흠 흠흠 흠 넘어졌지 아 아 뭐야 아니 미친 야 아니 정면 야 정면 샷건 맞고 그냥 심장 멈췄어 그냥 흐흐흫 심장마비샷 와 와 와 정면 샷건 진짜 무슨 회생도 안되네 어 회생 되긴 했는데 이게 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회생이 아니야 완전 죽어버렸어요 아까 어 그냥 갑자기 그냥 뭐라그러되지 배터리 끊어진 것처럼 전력이 끊어진 것처럼 레아 레아 심장마비 갈렸네 역시 난이도는 하드코어지 흠흠 자 폭파이물 설치 델스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 떨어지 떨어지길 바랍니다 어어어 별론데 어 여덟 마리 어 리무진이다 나 리무진 찌해줘 이렇게 한명 가셨구요 뒤에 숨자마자 아 어딨어 마모나 이리로와 마모나 이리로와 으아 어 자 이리로 이리로 들어가 이리로 들어가 얘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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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다 들어와 안으로 싹 다 다 들어와 그렇지 아 나 방패 사야겠네 방패 한번 갑시다 이스턴진 방패 한번 가세요 아 방패 없어졌어 내가 무슨거 아니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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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근데 이 수준이 스킬파워 몇이에요 스킬파워 낮아요 스킬파워 낮아요 스킬파워가 낮아서 방패가 빨리 부러지는거 아니야 어 그런가 그런거야 스킬파워가 모든 스킬에 다 영향을 미쳐 일단 DPS만 올려놨어요 일단 DPS만 올려놨어요 DPS만 지금 그러면 거의 힐캐가 아니네 아니 저기 마법캐가 아닌거지 스킬캐가 아닌거지 슬플라認지 에디어싸 이 녀석이 아니야 아 샷건 나는 거의 지금 총이 그림자 같아 오 아 데미지 조금 들어가긴 하네 머리 내밀어 죽여버려 거기서 총알이 없다요 총알 좀 먹고 올게 오케이 오오 어어어 그렇지 아 이제 아 얘 오는구나 갱크리아 미안해 우후 후후 데미지 업 가방 꼬다리에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살려주신거야 이거 어 뭐야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어 나 어 나 캐릭터 안 움직여 어 나 이상해 나 지금 나 나 지금 내 등에 장착했어 나 거북왕 됐어 거북왕 포켓몬스터 야 너 너 총만 움직여 이거 총만 움직여 나 거북왕 됐어 이제 야 나 거북왕 됐어 야 나 거북왕 됐어 야 나 거북왕 됐어 야 나 거북왕 됐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걸 버북왕 아 이걸 이걸 거북왕이 그냥 나 죽여봐 아 내가 물포켓몬이어가지고 불에 강해 야 야 내꺼는 왜 내가 맞아 야 니가 바닥에 뿌려봐 안 돼? 니가 니 바닥에 못뿌려 니가 해볼게 됐다 어 됐다 아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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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안 안살려야 될 것 같은데 나 아예 안 움직이지는데 안살려야 될 것 같아 아 그러면 해정 포기할게 어 죽었다 어 레알이 죽었다 엎어졌어 엎어졌어 아 유비소프트이 살다 말더니 유비소프트이 도그페이스새끼들 아 야 여기서 또 살리면 연고인가? 아 거북왕의 최후 응 살리면 연고각인가? 연고죠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빨리 오샘 가 앞에 템있는데 어 템부터 일단은 먹겠습니다 그 템 못먹으면 안됩니다 그렇지 템좀 먹고 진짜 잠버그가 많아 짜잘짜잘하게 진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유비소프트는 잠버그가 너무 많아 어차 큰건 큰건 잘못하는게 없어 그건 뭐 잘못하면 안되겠지만 가끔 그러지만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잠버그 때문에 게임 짜증나게 하는게 너무 싫어 아 특수효과였구나 불똥 이런거 나올 때마다 편집해야되고 자 올라갑시다 방금 거는 거북왕 나왔으니까 편집 안해야겠다 우와 터레데킹하기 여보세요 우와 나 방송 켜놓고 이때까지 노마일크 했어 진짜? 우와 방송에서 노마일크 했다고 오늘? 미쳤어요? 어 아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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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켰을 때 사람들이 안찾았네 왜 사람들이 많이 안찾았는데 아무도 안찾았어 어 미안해 문영방송은 문영방송은 그래 뭐 문제있어도 문제를 말안해 근데 또 다 보셔 어 원래 무명BJ방송은 그래 나도 그랬거든 왜그래 슬프게 아무것도 안해여 근데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채팅을 안해 유명BJ 뭐 dat 무슨 유명BJ야 뭐 유명BJ가 아닌가 봐 그럼 어 야 이건 아냐 아 아 아니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가는 게 낫겠다 이거 설치해 주신 분 여기 아닙니다 아 링구님 고맙습니다 초콜릿 100개 감사드립니다 안살려지지 나 살려지죠? 살려주실래요? 안살려지네? 안살려지지? 나 이제부터 죽으면 안되겠다 나 이게 유비소부터 버그 걸렸네 잠깐만 누가 이거 아무도 차라리 안꿨어? 아 이거 저거야 저 끝에 있는거 하나 끄는거야 원래 뒤에 있는거 껐던거 아닌가? 진짜 죽은거 같다 이러고 걔 버림이 버려져가지고 여기서 마지막 미션에서 전사한 병사같다 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눈물에 눈물에 엔딩샷 어? 어? 잘 먹었어 여기 아니네 왜 이거 아무도 안잡아 그러니까 그니까 어 지나가다가 나는 이제부터 누우면 안돼 나 진짜 몸을 살리면서 할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쩔 수가 없어 안 눕게 잘하세요 그러면 야야 백색 그냥 그거 그냥 F 누르고 있으면 살아나지 않나? 저거 이제 터랩 우리팀 된거야? 저거? 네 우리팀으로 해놨어요 어 나이스 해킹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킹한 다음에 UN본부 공격하길 해요 자 오세요 자 공격 오케이 올라갑시다 여기 아이템 두개 있는데 그냥 먹어 그만 가 그냥 가 어차피 가방이 있어 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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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 이거 순단가 맞나? 어 어 무서워. 억 누울까봐 무서워 어 눈 아파 어 눈아파 어 누워 누웠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